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8월 4주차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주재하시다시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국회 출입기자분들과 안전확보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소통관 기자회견장과 기자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취재도 인원 제한을 위해서 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방역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국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주 국회의사일정입니다. 2019 회계년도 결산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10시 경제부처 종합정책지리를 시작으로 결산심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정책지리와 부별심사는 회의장 밀집도를 낮추고자 여야 간 합의하에 위원들이 절반씩만 참석하여 지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엄격한 방역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령 회의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에서 정부가 대기인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측 참석자는 사전에 참석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도 전체 회의장에서 개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일정 등은 별도 자료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만 추후에 변동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166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167건입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담에 따라서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후속 피해방지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25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한 법안으로는 국회에서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도입하여 감염병 사태가 확산되면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등을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월세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두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에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예비부부와 그 부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제출된 국민 동의 청원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마련을 요청하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관한 청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등 총 두 건이 새로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두 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비주거용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쓰는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국회 소속 기관별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기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사항인데요. 감사관실에서는 금요일 8월 28일입니다. 제21대 국회 초선의원의 재산 신고를 공개합니다. 21대 국회 초선의원 재산 등록 기준일은 2020년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본인의 신고를 접수받았고요.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재산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금요일 대한민국회 홈페이지 국회 공보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회 도서관은 내일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 오픈뱅킹 관련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법제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 조사처는 수요일입니다. 8월 26일에 미국에서 이번에 제정된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의 명확화 법률 클라우드 액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 시 데이터 주건보를 위한 국내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을 군강공국회 signing Rapes 국회 협약 활동 양쪽은 당시 국회 입법의 명확화 법률 Ministry